뭐지? 아직 내가 못찾아내 나아가있나? 전투가 끝이 안나? 아니면 너무 많은 전투라서 약간 맛이 갔나? 맛이 갔을수도 잠시만 이거 이렇게 되어보면은 일렬로 쭉 서가 맵 다 걸터야되는데? 야 일렬로 집결 해가 맵 전체를 잃어야되 적을 찾아내야된다 없어 지금 적이 발결이 안됐다 숨어있나 어디? 숨어있는 잔당이 있나지? 숨어장 뭐지? 솔직히 전체맵을 수색하는것도 말도 안되는 일이긴 한데 우린 가능하긴 해 수가 많아서 어디 숨어있지? 아니다 야들을 전부 다 후퇴를 시켜볼까? 야 전부 철수해봐 뭔가 버그에 걸린거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하고 뭐지? 야 뭐야? 야들 나가니까 또 새로운 병사들 들어오는데? 우리 사단 남았지? 전투가 끝났는데 전투가 끝이 안나? 아직 우리 좀 사단이 좀 남았어요 애들 덜 들어왔어 저도 차고가 없어 사단이 남았어 우리 병사가 이게 다가니야 우리 병사가 이게 다가니야 그니까 어디 저긴 남은거 같은데 전마들이 어딘진 잘 모르겠어 어 일단은 지금 잠만 이만 폐주도 있는데 지금 뭐니야 집에 안가서 그런가? 어 야 지금 폐주도 있거든요 야들 집에 보내봐 한번 집에 보내면 알 수 있겠지 자 드롱아들은 일률로 쭉 서가고 전체 수색 준비하고 찾아야되지 어떻게든 뭐지? 일단은 야들 집에 가면은 나아질거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야들이 지금 폐주가 떴는데 어 승리해갖고 야들이 폐주가 캔셀됐거든요 어딨는거야 잔낭놈들은 자 여러분 열두시 십분전입니다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딨는거야 이거 야 빨리 다 집에가봐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어디가 선이야 여기가 선이잖아 다 집에가 집도 참 웅장하게 가네 자 문제 두부대 나 전장 이탈했나? 나 전장 이탈했나? 오케이 야 갖고 야 야까지 사단이 남았나? 아니 근데 우리 아군사단은 남아 상관없잖아 근데 적군사단만 다 자면 전쟁이 끝난거지 뭐 숫자가 너무 많아 그냥 벙 걸린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벙 가기가니 지금 사무라이 기다려봐 처음부터 저어 끝까지 열렬로 집결 야씨 좀 모자라다 쓰읍 뭐지? 정말 어딨는거지? 아니 마시 그니까 어디 매복중이라서 내가 못찾는건가? 이런 이런 원래 이정도 전투를 좀 많이 치긴 했는데 이런전 처음이네 아니 정결 서둘러 그니까 올 이 적 사반이 어디에 남았다고? 이만에 죽였는데? 그리고 적들도 다 패주 다 했잖아 뭐해 이거 뭔일이야 도대체 허! 저 우원! 저 우원군 오면 큰일나지 지금 빨리 함께 해도 돼 빨리 감기 세배석 밑에는 계속 지금 아군 들어오고 있는거에요 자 마가 먼저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자가 우리를 먼저 찾아올텐데 안오네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 질거라고 컴퓨터가 예상했는데 이겨갖고 지금 당한건가? 일단은 병사 일렬로 쭉 서봐 서브어머니야 이 맵전지 다 뒤져야지 뭐 어쩌겠어 맵중간중에 뭐가 움직인다고? 소음 끼칠소리 하지마세요 무슨 귀신인가? 어디? 여기서? 뭐가 움직이는데 도대체 아 시체바닥에서 뭐가 움직이는데 도대체 다 시체잖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시아 뭐야 이거 야 미친 귀신이다 이거 우리.. 우리인데? 뭐야 이 새끼들 이거 애매아 넌 아까 철수한 아들이잖아 귀신 붙었나 왜 갑자기 전장으로 뛰돌아가다 시 뭐지? 뭐지? 우리 군사 왜 방황하고있냐? 야 모험을 떠나고 있는데? 뭔데 이거? 오늘 뭔데? 야 맵 전체에서 씨 뭐해 이거 잠시만 잡히지 이거 전부 우리 아군이야 지금 이거 더 심하네? 뭐야 이거? 야 설마 내가 생각한 그건 아니지? 진영 터져갖고 다시 나온거 아니지? 병사 너무 많아갖고 후퇴했는데 진영이 터져갖고 다시 나온거 아니지? 야 맵 전체에 지금 심시티 찍고 계시는데 이분들 누가 보면 리멀든줄 진영이 터져갖고 후퇴 진영이 터져갖고 후퇴 진영이 터져갖고 후퇴 진영 병사 수용용이랑 그런것도 있나? 해가 야 씹 전 돌아다니는건 아니지? 임몸 망형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? 이거 후퇴하고 있는데 엉켜갖고 이러는거 같은데? 야 찾아라 이중에 적도 있다 우리만 이렇게 개판됐을리가 없어 전같은데? 그니까 저까지 애들이 후퇴를 했는데 여기가 강이라갖고 애들이 후퇴를 못한거야 야 찾아라 이중에 빨간 빨간이 있다 분명히 이중에 적도 있다 여기도 후퇴를 했는데? 저 끝에 저 끝에 강 찍고 다시 돌아오네 미친 답이 안나온다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야 미쳤잖아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어서오세요 야 답이 없잖아 이거 야 야 이 정신병자들아 전투중에는 패배야 패배인정이야 다져 그면 다이올로프 다져 불러와갖고 이거 다시 그 해야될파이네 자 혹시 모르니까 뒤진다 야 일렬진 준비 이 맵 전부다 뒤진다잉 가 가자 아니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인마들 쭉 끄면 되지 않아? 쭉 일렬로 일렬로 쭉 끄어갖고 끝까지 수색해 혹시나 적을 내가 못찾어 나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찾아내 할수있는건 다해봐야지 할수있는건 다해봐야지 이동 크아 참 내가 맵 전체에 수색도 하고 참 치 이게 뭔 연병이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뭔데 어 무슨 맵을 일자로 해갖고 병사들이 수색도 해야돼 저기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이 마들은 왜 또 마라톤을 하냐고 이 마들은 왜 또 마라톤을 하냐고 이해를 못하겠네 어 탈령병을 찾아라도 아이고 이게 이게 얘네 심각하네 점마들 아 저게 뭐 성이 있구나 점마들 성짓고 다시 돌아오네 아니 저 끝에 성이 있어서 애들이 성짓고 다시 돌아오잖아 야 미친 이게 뭐야 이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제 야 뭐야 성아 저 아니 여긴 똑바로 나가지지 어 똑바로 나가지지 여긴 참 지랄맞다 이거 뭐냐 한 명 어딨는지 몰라 뭐냐 저거 어딨는지 몰라가 전체 맵 수색을 하고 있어 미쳤다 여긴 왜 여긴 왜 튕기는거지 여기도 많이 튕기는거 여기도 많이 튕기는데 하아 저씨 강에 걸렸네 아아 아이씨 뭐야 저게 미친 왜 강에 걸리는건데 라이언 일병찾기도 아니고 이게씨 뭐냐고 도대체 분명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전쟁이 안끝냐고 안끝나냐고 허허 이게 무슨 중국에서 김서방사키여 없어 지금 벌써 서버 뭐냐 서버란다 맵 반틈 돌았어 야 위에 지금 쥐도오면은 맵을 반틈을 돌았어 없어 저건 무슨씨 뭐니 아군 밖에 없구만 전체 가군이구만 전체 가군이구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 다시 나가서 다시 전쟁치면은 이건 내 거품물일이고 자동전투가 갑이네 태배인정하고 나가서 다시 불러온다음에 자동전투쳐야겠다 게임에 벅을 끌려가 끝나지 않아 심지어 병사 일렬로 해가 지금 다 뒤지고 있는데도 없어 뭔 놈의 게임이 끝나지않아 영웅적 승리를 했구만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미친 실시간 보여줬잖아 지금 시베씨 뭐냐 어? 지금 시방 어? 실시간 전쟁쳐가 지금 이 꼬라지가 낫짠소 어? 미친 망령들이 지금 전국을 회피하고 된겨 미쳤나봐 토타로스리지않으면서 이런 벅은 처음봐 지금 어? 시워드 소속 부대도 아닌 망령이 돌아댕이잖아 지금 새끼 뭐냐고 이거 허? 이 새끼 뭐냐고 이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저거요 새로 들어온 부대네 야 니들 니들 후퇴 부대의 경우가 너무 커갖고 버거 걸린거야 지금 그니까 너무 많아서 오만.. 오만 전투를 했으니까 아까 역사적으로 기록될만한 전투를 했는데 이 미친놈들이 망령이 됐네 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인마 따라해봐야겠다 이야 즐거워 이런 미친놈들 이게 무슨 좀비 좀비도 아니고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미친놈들 뭐냐고 이건 도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는 교류를 하고 난리냐고 와 무역이 땅 아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술래잡기 무슨 15만 명에서 술래잡기 중이야 야 미친 니들 5만 명이라고 없어 왜 맵 다 뒤젠데 없다 버그다 야 이건 없어 적이 없는걸 확정됐어 맵을 다 뒤졌는데 안났어 어 이정도로 찾았는데 없으면 이건 버그 맞자 그니까 처음부터 시작해 끝까지 지금 맵을 다 찾아봤거든요 없어 안나와 지금 이건 버그다 아까 그전쟁 아직도 하고 있는데 아이씨 뭐냐 버그거리다갖고 애들이 없어요 미치겠네 야 니들도 다 집에가 철수 철수해 설마 이 마늘도 전부다 미아인되나 애들 전부다 철수시켰고 뭔 이런 경우가 있지 야 암철수해 봐 설마 이거 후퇴하던 놈 야들 때려잡아갖고 이거 문제생긴건가 그건 아닌거 같은데 살아있는 놈은 없어 다 죽었어 일단 전부다 후퇴하라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다 후퇴할때까지 기다려봅시다 다 후퇴할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와아 척 이런건 진짜 웃기네 어지간해선 이런건 아 내일 월요일이네 아 제일 바쁜데 흐흐흐흐흐 젠장 야 뭐야 이거 뭔 시방 셔플댄스를 추고 있어 너 뭐니 뭐 은행캐니니들 노래라도 한번 노래라도 한번 틀어줄까 저작권 걸릴라 아닌가 모르겠네 즐겨라아아아아 나왔따 또 들어왔다 야 미친놈들 지하니 폭년이다 이게 뭐야 이게 참네 내일 달리고 오늘이 월요일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마들 집에 안가는데 야 이건 뭐야 야 공중무용한다 시간을 차오르는 자 어 시간을 걷는다 임마바 임마바 지금 초단 거의 미친 속도로 걷고 있어 강강술래 아니야 무슨 유선신이여 잠시만 이게 뭔데 너의 시저만 들었는데 이것도 뭐야! 우와 돌아온다! 참 답이 없다 자동전투 합시다 너무 큰 전투는 그거 하지 말자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맘들 왜 다시 돌아오는데! 그니까 지금 전부 다 퇴각을 해야되는데 퇴각을 안해요 왜 다시 돌아오는거냐고 도대체 좀 집에 좀 가라니까 미치겠구만 교교 대전투벌레가 승리했더만 이마들이 집에 안가가 지금 승리를 못하고 있어 끝! 패배 뜨면 죽인다! 자 여러분 추천! 자자자자 패배가 뭔가 어떻게든 뜨기전에 여러분 추천 한번 하고 갑시다 지금 패배 뜰수도 있어 농담 아니라 패배 뜨면 다시 해야돼 자 열받기 전에 어? 지금 패배 뜨면은 다시 해야돼 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첨!